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설가치 오늘은 천황사과대추밭에 탄저병예방 풍산개류마늄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물차를 동원해서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게 1000리터 왼쪽에 보이는게 600리터입니다 풍산개류마늄 살포하는 분말을 한포를 1000리터에 섞어서 분사를 해주시고요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탄저병예방과 그 다음에 시비 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하며 그 다음에 또 물주는 가뭄때 물주는 것까지 겸용이 됩니다 겸용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 4월 말인데요 지금이 풍산개류마늄 토양개량개겸 또 생육촉진 또 그 다음에 탄저병예방 이 세가지를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지금 하는 겸용을 할 수 있는 풍산개류마늄이고요 이걸 뿌리면 다수학과 또 당도 품질 이런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풍산개류마늄 주문 문의전화 010-6608-4788로 전화 주시고요 풍산개류마늄은 10kg 살포용은 한포당 10만원에 여러분들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달군의 농장에서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가치 발개됩니다 시로웅 설가 사나